올또 베르크루즈 10년씩 12년씩 14만 킬로 분해 다 닦아놨습니다. 아 디다. 힘들어. 청소한다고. C급 합니다. C급에. 홀 닦는 일입니다. 홀 닦는 게. 나머지는 세척기라고 때려 쏘아 부든가 아니면 박아 부든가 이러면 되는데 저기 닦는 게. 저기 닦는 게 관건이죠. 저걸 얼마나 잘 닦아내느냐. 관건 입니다. 9시네. 오늘 욕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매운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힘들어. 할 때마다.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걸 좀 뭐래도 장비가 있다가 싹 이러면 싹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분해하는 거 안에 카본이 얼마나 쌓여있는 거 보여드릴까? 한번 보십시오. 쭉 빼놨는데. 영상으로 보이겠나. 1회차에 있습니다. 흑기가. 이건 깨졌어. 교환합니다. 깨져가지고. 한번 봐봐야 되는데. 봐봐야겠습니까? 막 나오긴. 내만 힘들지. 교환할 건데. 안겠습니까? 이것도. 쉐이까만. 엉망이야 엉망. 이게 어찌보면 콧구멍 때려 막 하는 거 똑같습니다. 콧구멍. 우리 충동증 걸리면 숨쉬기 힘들다 아입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이고. 여기 와이떤지 넣었노 이거. 인젝트 볼트 6개 하고 가열 블러그 까지. 교환합니다. 여기 플러스 세거. 세거 요 있구요. 베라크루즈가 우리 쉽게 생각해보니 저기 카본이 한자. 이재를 없앨보면 제가 막히는 일이 없지.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도 우리 충동증 걸리면 우리 달리기 못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숨 쉬어야 되고.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라. 충동증 수술 할 때도 이틀 동안 하루 콧구멍 막아놨거든요. 미칩니다. 미쳐. 입으로 숨 쉬나는 게. 콧구멍이 있다는 게 그때는 감상. 콧구멍이 있다는 이유가 알 수 있는 거라. 와 한 12시간 정도 콧구멍 막아놓는데 미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 차도. 기름은 많이 쏘고. 산소는 안 들어가고. 불안 연수하는 거지. 불안 연수하니까 어떻게 돼. 배가스가 불안전이 나오고. 검정색 매연이 많이 쌓이고. 그게 다시 이지알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악순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본이 쌓이는 겁니다. 카본. 그래서 엔진오일하고 이런 것들. 부동력들 엔진오일들 이런 것 좀 관리를 잘하시면 아주 좋아집니다. 차가. 차가 막. 진짜 보들보들했습니다. 차도. 상태가 아주 좋은데도 이 정도입니다. 컨디션이 좋은데도 이 정도라. 근데 10년 찼잖아. 10년. 그죠. 10년 타서. 그거 한 거지. 오늘 청소 다 했으니까. 내일 인젝터 확인하고. 다 한 개 한 개 착착착착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오전에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조금 바쁘게 해야 됩니다. 엔진올도 깔고. 여러 가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죠. 해는 내가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하는지.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드나안할 째로 떼십쇼. 끝. 끝. 끝.